한글자막 by 한효정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정성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손길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곳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푸는 교회가 하나님 이후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또 이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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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